아, 그지 무금 청성복을 손으로 오르마치니 떠오른 남의 얼굴이 골라치면 나치니 이렇게 끝나면 제가 이제 공과 5월이 끝나면 제가 농사이와 만세에 우측에서 정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1번에 2번 만일. 나머지 다 아웃. 그래. 그래. 됐어요. 네. 저쪽으로 올라가니까 먼저 한강동이 제일 먼저 올라가니까. 가운데 회장님을 중심으로. 마이크 맞나. 마이크 맞나. 마이크 맞나. 자, 일본. 저쪽으로 올라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러시기 시작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